오케이 부쌌다 와드만 지우고 안 죽어 와우 배치기 맞았어 큰일났다 야 그립 했어 그립했어 그립했어 우리 이 overlook 빼 블리츠 진짜 그랩 닭살라 내 무빙도 응? 닭살라 다음템 소천사 가자 수천가 까지 물고 늘어져 블리츠 그래 좋았어 13킬 이 새끼 블리츠 내가 먹을게유 으응 내가 막는다 우리 팬들 아이고 아깝다 아이고 아래 어디 갔었지 이즈현 너무 오버했어 좋았는데 야 좋았는데 이즈가 가서 나도 가야해 잘 잘랐는데 디미형 그쵸? 잘하던데 쟨 조심해 나 쏘아 쳐서 간 다음에 가갑 가도 돼 근데 가갑이 지금 별로야 다 AP 들어가 나한테 베인이 지금 날 별로 안쳐 가갑 나온다 가갑에만 쏘아 쳐서 나온다 캐리가자 이거 다음에 같이 가도 돼 수호천사 레벨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쉔이 18레벨이고 그러면 내가 좀 스프리트 해야 되나? 레벨링 따라가야 되는데 스프링 무조건 내꺼고 와드다 와드 없어 좋았어 좋았어 빨리 먹어 우리꺼야 굿 마술이 람모스 집에 갔으니까 우리꺼죠 탐용 사용이야 사용 사용이야 사용 사용이야 그냥 다 지워 개복지 먹어줘 이즈가 상당히 잘했고 정글 딱 먹고 집에 갔다 오면 되겠다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형 없어 일단 신발 업그레이드 해야겠습니다 신발 대장 대장 업그레이드 하고 다음에 가시갑을 준비하자 대장 부터 탁 탁 핑거 하나 사야 되니까 시야장 좋죠 양쪽 개복지 다 먹어가면서 핑크와드 장악하면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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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한 번만 더 먹으면 게임 끝납니다 용 한 번만 더 먹으면 뭐 용이야 끝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끝나 이제 벤시 나와가지고 좀 힘든데 이제 벤시 나와가지고 좀 힘든데 넌 나랑 놀아 그레가스랑 굳었는데 와 야 망했다 이거 야 그레가스 계속 잡고 있었는데 탐용을 먼저 했어 바로 나가겠는데 끝말하네 저상 터뜨리 Cars 터뜨리되네 야 레온 한 명 잡고 왜 터졌지 내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토토가야 돼 이거 나이프 못 막는다 억제기 하나 줘 판막자 억제기 하나 줘 게임 안 끝나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다 잡으러 온다 오 쉣맨 쉣맨 아 이거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 내가 팀 뭘 봐? 뭘 봐? 뭘 봐 안 되겠지? 개복치만 먹어 나 이것만 야 살아나면 괜찮아 훔치자 이제 와우 아 주소천사 이거 괜히 날라갔잖아 팔아 살 거 없나? 가가 괜히 안될텐데 들고 있어 야 친농 이거 아아 조졌다 클났는데 먹을텐데 이거 자 조조조조조조조조조 요건 그냥 피가 팔고 쇠사들까봐 가자 용 한 번만 먹으면 된대 용 한타 근데 바론인데 용 한 번 줘야 되나? 아 내가 한타 있었으면 내가 스턴 다 넣으면서 했을텐데 배가 없으니까 안되네 람머스 못 자를 것 같은데 이즈 죽으면 안 돼 절대 이즈 죽으면 게임 끝난다 이즈만 살려야 돼 이즈만 미칼도 있어 이즈 수원도 있어 아론 몇시지? 6시네 이제 럼블이 너무 광역들이 썰어요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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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이야 그럼 럼블이 너무 쎕니다 섬박 날려도 럼블때문에 잘못하면 질수도 있어 여기 있는거 아니야 여기 럼블랑 람머스가 막 파고들고 그라가스가 진영 붕괴 시키는데 내가 그라가스랑 람머스한테 스턴을 빨리 넣어야 돼 역시 여기 있었어 오케이 류덴 진짜 이거 스킬 쩐다 가시가옥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야 게임이 뭐 이렇게 힘드냐 어? 챌린지에서 경기하는 것 같애 왜 이렇게 빡세 럼블 11이야 11킬 럼블이 너무 쎄다 럼블 1 진짜 비둔기도 나 여러분 추천한 번식만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힘이 Ensuite 장신 곱걸 다했어 여기서 짤리면 게임 끝납니다 게임이 완전 끝나 그냥 베인 원컴이 진짜 엄청 어려운데 베인 원컴 어떻게 내지? 낚시하자 이거 답없다 노아드야 발원 20초 쉔까지 오센 쉔 와야 돼 이거 시야 같이 펴야 된다 개복지 잡고 있는데 켈로 그냥 와 좋았어 벤슛 벗겼지 오케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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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구지겠네 어그로 지존 뺐다 어그로 지존 뺐다 근데 졌다 안 졌다 빼야겠다 이거 야 나 우디루야 좋았어 형 우디루야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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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드릴 때문에 진짜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드리대는 순간 바로 죽어 이제 살렸으면 아주 좋았는데 이거 태양불꽃 망토 가야되나? 가시가보 좀 별로야 솔직히 비비는 게 좋은 거 같아요 태양불꽃 망토가 좋은 레벨에 대한 대비지니까 이거랑 겹쳐지나? 불사르기 불사르기 안 돼 불사르기 안 돼 탭으로 안 돼 가시가보 가자 안 겹쳐지네 불사르기 영이야 돈이 안 돼 곧 용인데 레오나 궁 있었으면 진짜 큰일날 뻔했다 먹으면 먹으면 오영이야 먹으면 오영이야 달려 얘들아 오영이다 전투에 가시가 저거는 이힛 에이힛 이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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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자고? 오우 먹어 얘들아! 스마 데미지 천이야! 먹어버려! 오더! 잇 오용의 바론이다 오용의 그거야 아 오용 바론인데 질 수가 없다! 지면 이거 라이언 밸런싱 잘못한 겁니다 지면 라이언 밸런싱 잘못한 거야 지면 라이언 밸런싱 잘못한 거야 게임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일곡인 시간이었습니다 아 추천 한번씩 부탁드려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굴의 인간 젤리야라 어그로 끌어 젤리야 어그로 끌어 스턴너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고 스턴너 스턴너 공폼해 어그로 끌어 나 인간 젤리야 나 인간 젤리야 나 인간 젤리야 나 인간 젤리야 사람들은 전 저를 인간 젤리라 부르죠 또는 역정의 세움 아무리 IS 세인트 비처스 소속 프로 미드 게이머라도 나한테는 상대가 나빴던 것 에엉! 리오스 나쁘지 않은 상대여 경위를 표하도록 테로시분들 추천할 수 있을게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정도는 기본이니까 놀라실 필요 없어요